똥그랭크 똥빌딩 손상듬 인격 코어 패치듬 에옹 흑 내 머리 내 기억 동물 너무 좋아 털 너무 좋아 털이랑 밥 비벼 먹을 거야 동물이랑 결혼할래 헐 밥 헤어볼라옹 카드를 내서 상대를 압도해 보세요 덤마다 다섯 장 뽑습니다 각 카드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덤마다 에너지를 사먹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타격 적이 무엇을 할지 확인하십시오 실드를 좀 써보죠 다중사격 기본사격 실드 급증 어이쿠 대단한 공격이네요 빼피를 사용합시다 이제 기본기를 익혔습니다 빨리 뽑기 뽑기 우와 그냥 실드로 막는게 나왔나 배포 미사일 배기 긴급발진 긴급발진 회피 안쓰면 어떻게 되지? 이거 유지가 되네 실드로 막아 실드로 막아 히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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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유물 유물 첫 턴에 1필드 1회피 페이크 무작위색한 영코 페이크다 코발트 코발트 아이퍼드라이브 얘들아 닥쳐 517번째야 알았어 거기로 가서 타임루프를 멈추자 유물입니다 강한 적을 마주칩니다 수리장입니다 엘리트한 가볼까 오쒸 이 부분은 약합니다 헤리트한 가볼까 게를미 거북이 시작 오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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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 빌려줘 2딜 빌드 빌드 어느정도는 그냥 저 옆에도 문제가 안되는군 넘기는 피하는데 큰 문제 오나보네 아 어디까지가 페이크 무빙 진짜 안 좋은 쪽으로만 뜨는 페이크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다음 턴의 흘피 모두 이름 소진 저기 물체를 발사하렵니다 뭔가 발사합니다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에 피격당하든 파괴됩니다 무거운 미사일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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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열기 3 이상이면 과열 열기 하여우 변환기 내 실드 이뻔소리야 이게 충전광선 페리카드 아 얘네들 있는게 얘네들 카드라서 카드의 색깔 있는거였구나 칩샷 뭐야 하나만 얻을 수 있는거야? 루프 517 카드 한장 제거 선체독은 영구적으로 플러스 3 획득하고 3 치유합니다 실드 드론 공격 드론 공격 드론 실드 드론도 격투를 하는게 좋겠네 카드 한장 제거 플러스 루프 6 fe 연약 Mir 26 3 메 연약 100 15 다음 턴 에너지 1 버튼 연타 3 쉴드 3 왼쪽 총이 엄청 달려있네 너희 등록번호 우주선에 현 상금이 걸려있어 알려줘서 고마워 이 부품은 취약합니다 두배 피해를 받습니다 1 곱하기 3 2 이지 두번 생각하기 다시 시작이잖아 공격을 5번 할 때 1회 피 3개 중에 하나 먹는거였구만 자 턴받아 모든 공격에 플러스 1 피해량 모든 적 조종석이 약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타격타 지우면 뭘로 공격하지 거대 크리스털이다 진짜 거대 크리스털이네 훌륭한 편의가 그 차가 빌려져서 이케의선 3, 2, 3, 4 3, 4 오우 10딜 부식왕선 매턴 종료시 선체 피해 1 적이 어디있든 상관없습니다 약함 이동할때마다 일발사 근데 사코면 지금 쓸수가 없잖아 에너지 0보다 많은 상태로 턴을 끝내면 그냥 에너지 남아있으면 하면 안되나 되게 프로그래머처럼 써놨네 다음 턴이 시작될 때까지 날개가 접혀서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카드를 10번째 뽑을때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일반 유물중 방울이다 방울 미사일베이가 방옥구를 얻습니다 공격이 정확히 한 칸 밑마치면 적이 1피해를 받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 치유합니다 첫번째 공격이 관통합니다 실드와 방어구를 무시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카드를 뽑습니다 세번째 턴마다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화행꽃 날 죽이려하는 거대 크리스탈 날 죽이려하는 거대 크리스탈 사파이어 성단 해적 도둑 밀수군 도둑 너 빼고 다 이적의 상태를 얻었습니다 확인하세요 엇 실수했다 왼쪽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일으키세요 일으키세요 와 이제 5딜이다 와 이제 5딜이다 약살 기절충전 다음 터시작시 사라집니다 다중폭발 총이 왼쪽으로 갔다 총이 왼쪽으로 갔다 어차피 저거 1딜이리 밖에 안되는데 그냥 맞아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할 때 피어져 임 버터 밀버터 A 밀코 밀버터 B 빌드 남김 여기에는 비어있습니다 입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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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MP 선체를 잃을 때 오버드라이프 전투가 끝나도 실드가 지속됩니다. 무작위 적부 부만계가 취약해집니다. 모든 적 조조구가 약해집니다. 이 부품엔 방어부가 있습니다. 이 망알방어부 파괴할 시 파괴한 쪽이 EMP를 입습니다. 아니, 빛의 실드... 이 망알방어부가 우주광산 지뢰를 뜯는 자랑 번역 바꾸면 되겠다 지뢰를 먹는 자 파동광선 두 장을 뽑기 더미에 추가합니다 테이블 뒤집기 테이블 뒤집기 테이블 뒤집기 카드를 우욱 클릭해서 뒤집으십쇼 핑핑이다 적인에게 카드를 주려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달팽이 속이 여기서도 극혐 패턴 늘고 오네 마따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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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핸드캐논 폐에 있는 카드수 진짜 핸드캐논이네 산성대포 기절측정기 다음 공격 한 번이 기절시킵니다 카드를 냈는데 에너지를 3 이상 소모하면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디지 3장당 1실드 해적이다 유람선전함 여보세요 너구나 나 완전 물러간 녀석이었구나 이 부품은 뇌진탕 가능합니다 어떤 사격이든 적중시켜 계획을 취소시키십시오 이 부품은 뇌진탕으로 인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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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취소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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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티 해주고 임시 실드 드라이드 다시 보러 드라이드는 흠들 ähnlich 이러고 벚꽃 퀴즈 대신 엔피 4실드도 날려가다 보네. 회피 카드 좀 더 넣을 걸 그랬다. 회피 카드 안전자 회피 카드 안전자 회피 카드 안전자 오 딜 악살이 났구만 악살이 났구만 11이면 어 피 채워주네 피 채워 좋으니까 서순아님 소진더미에서 각 색상의 카드를 한장씩 뽑습니다 좋은데? 음... 개 좋아 보이는데 펀마다 에너지 1을 추가로 획득합니다 페리커 시안인 카드의 공격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매턴 2장을 더 뽑습니다 보상이 한 장 줄어들고 어떤 보상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캣 10번째 뽑을 때마다 1에너지 스킵 안되는 왕관 6번째 뽑을 때마다 2명 cats 으 으 으 납세 죽여버리자 왜요? 왜 죽여? 아, 뭔가 잘데 56issa 진짜 잘라 줍니다. 간식이라 자체로 요IRE meta야ắt니 멋지기. 구독과 기계 Dei께서 데이터 시간을íamos 앞ər feeds on 옥 zaj더를 하다는 것입니다. 아 딜 진짜 빨리 올라가세요. 퀴갑 길취의 맛 기절사격 조종석이 없는 적 뭐 무인기야 왜 조종석이 없어 저기 내가 어디에 있든 카드를 주려 합니다. 그러지마 제발 카드를 왜 주는데 아 엠피 많이 때리면 이길 수 있다. 공황 무작위 이동 2 실드 2 블랙홀에 너무 가까워졌어 무언가를 내던져야 해 소행성 내부에서 약하고 반복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어 이곳은 명예로운 장소가 아니다. 업적이 없다. 위험에 대한 경고이다. 과거 문명이 남긴 경고 자기들의 창조물을 두려워해 봉인해 둔 거야 와 거신 파이처고자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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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때려보자 일단 지금 아니면 안돼 퀵 드로 첫 턴에 두 장을 더 뽑습니다 보스나 엘리트를 무찌를 때마다 최대 선체 플러스 1 치유 1 제동 활강 오른쪽 뚝한 어려지지 않습니다 뒤집기 가능 방금 그게 엘리트였어? 뮤탈 하신가 리코챗 테들 들어오는 미사일을 사격하면 방향을 바꿉니다 덥 해치 피기 수리장에서 두 장 제거가 된 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력 체력 겁나 기네 적이 스스로 부식되려 합니다 과도자 이스물이 아닌가 봐요 내가 부식되는 걸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안 뒤집었어 뒤집고 써야된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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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수원 어떻게 생각나 그 엘리트 천 어섓 엘 어 신나게 때리다가 맞았네 하니네 체력이 녹슨 거인 회피 비 한 장 뽑고 오른쪽 이동 유지 다중기절 유사분열 실드를 2일 침한 임시실드를 2배 100대 갑니다 엄 첫 턴 에너지 첫 턴 2장 2장 제거 모듐 페이크 부빙 코발트는 저 특이점 안에 박혀있어 우리 이은이 전혀 여기 몇 번이나 왔어? 0번 아 코발트가 특이점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싸울 수 없어 누군가 코발트를 꺼내야 해 나를 코발트에 업로드 해야겠다 엠 엠 da 왠 논sy Urban num 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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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차 공방차 펀치가 쓰레기통이 되고 있잖아? 공방차 오우 딜량 오셨다 약점 맞고 가버렸네 3도 천 건너보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코발트가 위태로워 비상 방풍부는 닫혀있고 선체가 녹아내리고 있어 코발트 이겼는데 뭘 했는데 고행이다 30초밖에 없어 반갑다 망가진 자들 너희의 시간 줄기 내가 도움을 주지 다른 영혼들도 얽혀있지 이삭 맥스 두 명 더 캐릭터의 금인가 본데 릭스 과거 기억 1 캐릭터 6개구나 마이너스 124일 코발트 FTC 여기는 G72 아르테미스 이 18번만 깨면되는 화물 및 승객 명단을 기재하라 물 30톤 식량 10톤 화학장비 2톤 도킹포트 도킹포트 오오 배달 조종사는 어디가고 해적들 때문에 그만뒀어 그래서 대포를 설치하고 날 고용했지 전기배송 조종사가 되는건가? 내가 폭발을 당하지야된다면요 뱀 어 앗 앗 앗 앗 이 포기 누르면 되나? 아이자 원락 이씨 아이자 어려움 별로 난이도 울리고 싶지 않지만 마시나 봐야겠다 씰 실드와 씰드 조작 이동과 카드 뽑기 공격과 극 바이러 certa Florian 무장제거 타격지우는건 참을수없어 여기가어디요 이삭이 누군데 물체를 발사합니다 대로 넘기기 게임 직관적이고 괜찮네 드론이 먼저 때리나? 그렇군 알면 됐다 추가 배터리 에너지를 이었습니다 어란 파이팅 조금 많은 무장제거 설탕 뾱슥 뾱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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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왜 이렇게 든든함. 국법이네. 매연세장. 엘리트 잡을 때 일시락. 드론 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지. 거... 아니 내 드론이... 필리트 잡을 때 일시락. 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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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내 턴인데 이씨 왕요야 할 때도 계속 내 턴을 때려가지고 엄청 헷갈렸었는데 내가 내 드론도 썼어 내가 내 드론도 썼어 이 턴... 쟤 늘려 거지 같네 와 개판났다 와 이거... 아 이거는... 몰라서 당했다 얘랑 싸울땐 드론 안 쓰는게 낫겠네 아이고 내 체력... 목성 드론 두개 됐다 이제 디지 공격 플러스 1 이게 낫겠는데? 아 디지라고? 각선 2 각선 2가 끝날 때 1치... 이거 이거야겠다... 곰봉지 악무 딜 3번 때리기 거대 크리스털 얘도 드론으로 잡기는 좀 그렇겠다 이게 딜이다 아 이렇게 할걸 딜로스 오졌구요 발사 부디를 뭔데? 목성 드론 그럼 목성 인버터다 목성 드론 하나 더 에너지 드론 에너지 드론 기지가 실드 주니까 인버터 쓰자 적도 파워드라이브를 얻습니다 과학적인 일을 해야지 과학적인 일 야스오 목성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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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두칸 방어올리는 카드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복성 드론 네 복성 드론 이 미사일은 빛내가지 않습니다 엔진스톨 다음 1 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냥 이동이 실패하는구나 한칸이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오후라구? 좋은 오후라구? 이 황련한 우주여서 언제가 오후고 언제가 오전이야? 음! 실드 용량 올라가는 거 있네 필드만큼 안정적인 게 있을까? 필드만큼 안정적인 게 있을까? 오후라구? 네 필드만큼은 이거 두칸 빛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8 딜이네. 아닌가? 잘못 계산했나? 그니까 드론도 힘 적응 받나? 드론은 따로인가? 강번 큰실드 큰실드 겁나 이름 정직하네. 빙빙이 빙빙이 왑 빙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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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면의 시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하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돌공장. 돌공장이 머드홀인가 했더니 진짜 돌공장이네. 최대 실드 플러스 2. 미사일 방향을 바꿉니다. 완전 프로그래머와 같은 게임. 일로와. 악사를 내주마. 옥드? 다중사자. 빡빡빡. 바로 컷. 다중사격 하나 더 할까? 악사를 내주마. 다박상. 선체를 1일 씁니다. 선체를 1취요합니다. 왜? 왜? 병번개는 또 뭔데? 3에너지. 3에너지를 획득합니다. 왜? 산타를 써보자. 0 데미지 0 데미지 0 데미지 0 데미지. 왜? 이때만큼 훌륭하지. 와 5대 때린다. 가짜 시간 복제품들이네. 어디? 4에너지르. 그냥 딜이 다 넣을걸 뭐 때리면 맞아야지 어쩌겠어 아우 아우 아 내 드론 아 드론은 못추지 이동을 좀 많이 써야되지만 으응 드론 죽었어 드흐흡 목드 다중산탄이면 킬각인가? 어 겁나 쎄네 그어종의 서순함 피해 두배 피해 두배 까지 필요할까 뭐야 박미리잖아 카드 설명 카드 설명 고나 프로그래밍처럼 선왔네 아 가운데 줄 물체를 파괴할때마다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이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내가 이 데미지를 맞았던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사실 아니야 아파 공격할 때마다 임시실들을 얻습니다 개개 더 쏜데 할게 있나 싶은데 개다 태양플레어 터디 시작될 때 열기 저렇게 멀리가 있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지 저거 유독이 빛내가지 않습니다 인버터 산탄 킬각인가 몇 딜이지 땅땅땅땅 오메 이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어 릭스 카드 중 하나를 가집니다 고마워 아마도 밤색이 얼마나 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휴 막을 수가 없네 기억할게 기억할게 어딘가 아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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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수했네. 실수했네. 인버터 아휴... 아휴... 그러게 알아서 부식되는데... 잘 오작동... 미사일... 미사일과 드론이 모두 뒤로 발사됩니다. 뭐? 뭐지? 뭐지? 누락된... 실드 째로 부수면 되는데 적에게 실드가 있다면 실드를 부숴버리세요 오프카 둘이나 오프카까지 오프카는 어순 괜찮아 이기면 그만이야 템포가 이렇게 빠른데 돌진비 자 업로드 개시 행운을 빈다 와 쉽지 않네 와 딜 어우 건돌먹어서 겁나 쎄네 도우나온다 지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또 아 아 아 그래도 한대만 잘 맞추면 와 이거 감당 안 되네 압도, 목성, 산탄 해봤자 도전인데? 압도, 목성, 산탄 해봤자 홀 공장이 너브 늦게 나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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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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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약점 가.. 아 지금 약점이구나 산탄다중이면 킬각인가? 휴우 어이구야 안 믿기는데 알아 너를 죽이겠다 불가능할걸 282일전 다녀 하이페리언 나 맥스야 디지말로는 내가 최고라더라 괜히 이미 승선했어 코발트 모르겠어 의뢰인이 비밀스럽게 굴더라 코발트 재가동 승리 승리 드레이크 공격과 상태 효과가 있지만 과열에 주의하세요 수동 전환 대포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었구요 네 재밌었구요 네 재밌었구요 네 재밌었구요